1번 함수 1번 함수 들어갔습니다 2번 함수요 2번함수 1번 함수 들어갈게요 나이스 카운터 4번 함수 한번 이어주세요 혹시 몰라서 돌렸어 4번 함수 빨파초 붙여주시고 암수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꽁꽁꽁꽁꽁 잠잠히 빛일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우세일길 넷 2번 함수 아니 3번 함수 한번 이어주세요 아니 죄송 쏭 난 아무데랑 가서 차이겠다 진짜 4번 함수요 암수 암수 들어갔어요 아 진짜 처음 조심 그나마 낫다 아직 암수 남아있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빨파초 그나마 낫다 그 찬란함이 우리를 지킬것이니 우리를 지킬것이니 어 살펴 나이스 탔겠다 2번 마지막 암수입니다 아 이 새끼 또 피했어 개빡숙이네 프라우나 3번 함수 한번 이어주세요 끝났다 피했어요 아 오케이 뭐야 다 피하네 마지막 4번 함수 타이밍 좋게 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어 지금 가시죠 끝내시죠 나이스 다음 페이지로 한 번 더 아니구나 아 이 꿀패턴 이거 한 번 터지긴 하겠다 장판 3개다 빨간색 터지겠다 안죽겠지 어 됐어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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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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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깼어 여기 초록색 깼어 나이스 좋아요 마무리 다섯 줄 죽어줘 나이스 암수 들어갔습니다 어 고정 나이스 어 고정 나이스 파이팅요 2번 함수요 2번 함수요 2번 함수요 네 방치, 나이스 와 이거 뭐야 이거 3바람스 들어갈게요 맞습니다 아니 나이스 거울 끝나고 4번 함수 갈게요 리퍼요 거울 아 이거 먹고 가야겠다 암수 6시 한번 먹을게요 먹었다 터지고 천천히 먹고 암수요 암수 받으세요 4번 암수 장 전지고 터진 곳 안전 그럼 나와야 됩니다 나이스 아 다쳤어요 암수 들어갔어요 백줄 밀렸어요 피탄 피하면 파투 와씨 가운데 9시 1시 여기있어요 하나 밑에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다섯시에 두개 있어요 아 그거 아닌데 이거 두개 드시면 돼요 여기 두개 핑찍은거 시정 시정 못가시면 시정 바느님 시정 되셨나? 오케이 됐어 됐어 아 나도 절구 오 마이 파이팅 끝까지 2번 함수 한번 들어가시죠 오면 딥어요 어글 틸 들어가시나요? 제가 마지막에 아까 나이스 나이스 제가 먹었어요 다 비볐슴 3번 함수요 3번 함수 60줄 바로 갈 수도 아니다 거의 왔어요 파이팅 감금 패턴 나오는거 조심하시고 나왔다 와 진짜 괜찮아 한명 괜찮아 두명 아직 한명이에요 한명 충분 충분 네 나이스 피하세요 됐어 됐어 12시 너무 가까이 붙지 마세요 핑부터 돌게요 오케이 무력하세요 오케이 보니까봐요 오케이 끝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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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정 손대고 평타 스킬 로너 그리고 3번 함수 바로 갈게요 저희 딜 들어갈 때 최대한 밀게요 11시 방금 빛났는데 저게가 안전지대란건가 그죠 11시 11시 이거 평탄원호 평탄원호 우클릭만 나이스 나이스 아 존나 무섭네 진짜 레이저 레이저 빛나는거 집중하죠 저희 4번 함수 한번만 넣어주시겠어요 네 진군 올렸습니다 아씨 제발 할 수 있다 오른쪽 정리 끝 오케이 아 나 속박인거 같은데 아 됐다 됐어 됐어 암수 들어갔습니다 패턴 좋다 거의 죽을 먹어야 돼요 오케이 아 틸 안 들어가네 한식 나이스 2벌 이거 싸워도 돼요 5스텍인데 망치 망치 뒤에 안전 2번 함수 한번 이어주시겠어요 아니다 암수 없이 가죠 다시 9시 9시 9시에요 네 평탄원호 으아 강선이 형 이거 너무 무서워 솔직히 레이저 직원 끝까지 오케이 2번 함수요 네 1,2번 함수 끝 오케이 괜찮아 구슬 나올 때까지 시간 걸면 괜찮아 안괜찮나? 아 천벌팔 이거 괜찮나? 낼라 낼라 맞음 맞음 많이 아픈 아 저 성부 들고 왔어 와봐 오케이 한 번 가운데 성부 한번 써주시죠 성부 끝 안풀리는데 안풀리네 자, 3번 암수요. 12시 먹고 3번 암수. 아, 저 없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암수 끝. 4번 암수 하나 남은 건가요, 저희? 네, 끝났어요. 5분이 없어요. 으, 2분 충분, 충분. 쌉 가능. 파이팅. 5시. 5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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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. 자, 평탄 이은. 아, 여기 존나. 시정, 시정. 아, 몰라. 나 시정, 씨바. 아, 이건 너무 좁잖아. 가기 손이 어. 레이저. 할 수 있어요. 아니야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똥똥. 암수 없고. 파이팅요. 패턴 좋다. 아, 크리 좀 터져라, 제발. 천천히 하면 돼. 네. 나이스 패턴. 나이스 패턴. 저, 조준. 아리아가요. 돌아와요. 일곱 시. 시, 시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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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탄 오노. 안 되면 시정. 씨바, 됐다. 아, 저게 나가진 거라고? 아, 열 줄. 할 수 있어? 제발. 흐흐흐흐. 제발, 신이시어. 신이시어, 크리 한 번만. 강선이 형 진짜 나 열심히 했잖아, 게임. 크리 한 번만. 아, 크리 제발. 크리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요. 정말 16스택? 신이야. 시간은 많아요. 오케이. 상향받은 힘을 보여줘. 이건 딜사이클 5분 누리면 잡을 것 같아. 문제, 문제는 그 나오지는 잡아야지. 편함이긴 한데. 패턴은 좋아. 우와. 패턴은 좋아. 아, 씨바. 으흐흐흐. 존나 무섭네. 어디 빛났지? 못 봤는데? 괜찮아. 잠시만 가까이 붙어야겠네 못들어가 못들어가 28초? 아 제발 아니야 가야돼 나갔다갖고 그랬나? 하아 이거 너무하시는데 찐막할래요? 아니 솔직히 스칸이 안 나가지 않았어? 너무하다 진짜 그 살짝 발가락 그림 잘 안나간 것 같은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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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렇게 쓰면 죽는구나 레이저 맞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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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맞아 저게? 하아 없어졌다 미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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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도 안주네? 버그인가? 이거 맞나? 이렇게 안준다고? 천벌 18세 와.. 버틸.. 18%가 됐어 광폭카 때 한 마리도 안 맞으면 깰 수 있는 거 같아 아 시간 진짜 끈다 다 살았으면 금방 죽일 것 같은데 아.. 감근만 아니었습니다 기론상.. 안 맞으면 가능? 그쵸? 안 맞으면 가능하죠? 다 된다고? 오케이.. 안 만든다는 말 방금 제가 계속 봐드릴게요 네 그쵸? 예.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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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막 너무 좁아 방금 솔직히 좀 얇았잖아요 다 죽으실 때 그때 시정 무조건 레이저를 죽더라도 한 명은 두 명은 세 명은 살 수 있으니까 약간 흩어져서 써주면 화이팅 화이팅!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가 순경도가 없어서 그렇죠 이틀짼데 뭐 저희 저것만 안 죽었으면 진작겠죠 근데 저게 아직 안 익숙한 거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연타인지 누르는지 죄송해요 누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공략 쓰신 분도 아직 잘 모를 듯 근데 눌러서 될 때도 있겠지 그냥 누르고 타니까 그냥 쏙 빨려가던데 그게 하나 빨려 몇 년 차다가 지금 바로 빨렸네 그러니까 빨려가는 순간에 우클릭 안 눌리면 결국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누르고 있으면 빨려가자마자 올라오니까 버닝을 맞아줘 드는거 아니야? 귀신같이 하네 진짜 누가 조종하는거 아니니까 1랜더 6명만 하면 어떻게 해서 연파나 오른데 패턴에 넣어놓은거 아니야? 힘들게 하려고 항상 쥬시에요 할인가? 아 할인 돌아와요 돌아와요 아니 지금 어비스에 즉삭뜬타는게 어떻게 아니 아니 지X 알리온데 이렇게 엿 같지 않았어 야 맨 끝이네 아씨 맨 끝까지 내려라 그래 가르치다 아니 거울 거울 덱사입술 보내시죠 리퍼입니다 바닥 조심하시구요 대충 쏴주세요 좀 앞에 오셔야되요 리사 어 안들어왔나보다 이거 약간 지 모형때문에 저 체력바쪽 가야되더라고 저 약간 뒤로 간것처럼 되더라고 생각보다 덩치가 짧아서 덩치가 좀 작더라구요 그래서 발..발파닥 그 빼기랑 그 헤드어택 있잖아요 고거보고 단지하기 좀 편하더라고 머리쪽 맞으면은 뒤로 넘어간걸로 까비까비 근데 텀도 안좋았어 시간이 맨 끝난다 또 이상한 쏘올라구? 오 좋다 좋다 그래 오히려 오히려 한대 더 맞고가 한대 더 맞고가 어깨기 피스 별로 안 맞고 갔네 우리 홀라도 그런거 줘 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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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가 흔장불이라고 맞아? 맞아, 거기에 안 맞아 근데, 아, 대우? 딴 장 이상이야 어, 이유가, 이남 lakh 여야, 이게 안 맞았다고? 그 자라세 맞아 그 자라세 저, 힘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? 아 감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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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노란색 좀 깨놓을게요 두개나 하나 놔둬놔야지 그냥 먹어볼게 자 쓸 때가 있겠죠 발조심 발조심 저거 요기 가서 오케오케 나이스 판단 뭐야 나이스 맞나? 안 보이네 되게 됐어 뭘 쓰나? 으흠 도나 때려라 때려 고파울 암수 하나 들어갔어요 아파드 킬이다 흠 과일 엔수 아파드 킬 아파드 킬 어파드 킬 destructive 헌이 아파드킬 아파드 킬 아파드 킬 아파드 킬 아파드 킬 아파드 킬 이거 진짜 쉼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 원이 빨리 터져요 밟고 있으면 지뢰방 앞에 조심 레이저 좀 빼고 올게요 가운데 좋았어 리필이다 마지막 끝 한 시? 네 한 시 여섯 시 한 시에 하나 남아요 다섯 시에 두 개 남아요 못 드신 분? 다 먹었어요 한 시 한 시 한 시? 한 시? 그 다음 여섯 시요 여긴 수월 네 이제 보는 거 완벽하지 이거 한 번 더 도넛 끝 2번 암수 이을게요 저희 타임이 있어서 바로 있죠 그냥 아씨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요거 그나마 남 그 비보다 남 차라리 남 5초 오케이 괜찮 괜찮 아니씨 암수 다 끝났네 2초 암수 열심히 때렸어 아우 암수 안 받아봐 러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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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암수 암수 3번 암수 한번만요 암수 3번 암수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댄충댄충 버틸께요 자유구 감사합니다 에콘60툴입니다 잡니다 핑부터 위에 3개 있다 그러게요 위에 핑 3개나 있네요 위쪽 맞는데 1딩 쫙쫙쫙 3개 나이스 이거 바로 4번 함수 가죠 저희? 바로 4번 함수 네 아니 씨바 아는거 같애 이거 듣고 하는거 아닌가 이 암수 들어갔어요 좀더 네 오케이 아 한 대만 더 맞고 가지 자 이거 평탄 오노 우클릭 계속하고 계세요 커 쌉가능 쌉가능 레이저 끝까지 레이저 레이저 어어 물약 다이져브 숨 쉬어요 숨 쉬세요 자 2번 함수 갈게요 어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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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니다 안해 안해 표적 저에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암수 암수 2번 암수 저희 버프 끝났어요 아 확인 구슬 나오면 유도하죠 구슬로 하나 나올텐데 이쯤 주세요 강선이형 왜 우리 딜컷을 시키는거야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구슬 하나만 나와라 이 타이밍에 하나만 어 맞았다 어 안맞았어 안맞았어 유도해야되요 유도해야되요 3시로 3시로 5시 5시 치정 치정 준비 다시 다시 쪼 아씨 뭐야 전 치정 씁있다 레이저 제발 레이저 레이저 자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구슬 없어 구슬 기다려 이거 돌다 돌아요 돌아돌아 돌아돌아 쿨만 진짜 쿨만 돌았어 아 구슬 강선이형 아니 씨발 위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안 깨졌어 깨졌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요 비빌게요 비벼드릴게요 오케이 비벗어요 비벗죠 3번 함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 진군 써드렸음 진군 써드렸음 빨라요 저희 더 빨름 개극신속 좋아 패턴 나쁘지 않고 엉덩이 조심 가운데가 가운데가 안보이네 표적 표적 망치 망치망치 이거 뒤로 넘어와야 되는거 같은데 12시 확인 오케이 12시 확인 어 넓다 씹 쌉가능 우클릭 계속 우클릭 계속 어 삐져나가는 줄르고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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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함수 들어갔어요 20줄 화이팅 살면 깹니다 저희 오케이 저 카운트 저 카운트 저 카운트 저 카운트 저 카운트 1번 함수 카운트 카운트 좋다 2번 함수요 오케이 함수 마지막 함수 오케이 소파 오케이 저 양 걸렸어요 괜찮아요 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갈게요 소빵 다 걸렸어요 아 잠깐만 살릴 수 있어 나 탓수가 시바 제발 죽지 마세요 됐어 마지막 서머너님 마지막 함수고 마지막 함수 끝났다 다섯시 다섯시 제발 나이스 시바 그래도 피해 으아 고생하셨습니다 시네마틱은 봐야지 죽였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바드님 어떻게 마지막에 성크를 안해요 살았어야지 마지막에 아니 잘하시다가 이게 제일 억울하더라 본인이 누웠을 때 깼을 때 하하 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재밌겠네요 덕분에 야 쌀먹 하나 나왔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보기 하시구요 다음주에 다음주에도 돌아야되네 와